연중 제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신호두사목연구소 차장 공재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 중인데 자꾸 분심이 올라옵니다. 또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자기의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것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정작 생명을 주는 기도, 또 말씀, 이 성사와 미사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옆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가 참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 지금 내 안에 자기의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령, 자기 목숨만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얌체 운전자나 괜히 시비를 거는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는데 참 화가 납니다. 짜증을 내고 답답해하죠.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자기의 것들이 가득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좀 져주는 것도 괜찮다. 좀 내려놔도 괜찮다. 좀 느려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것,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들만 중요하다는 그 아집과 고집을 좀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으니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목숨만 살고자 한다면 정작 하느님이 주시는 것,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하느님이 주시는 더 큰 생명, 하느님의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양손에 물건을 쥐고 있을 때 하나를 더 주면 한 손에서 잡고 있던 걸 내려놓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양손에 지금 꽉 움켜지고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가방을 채우고 내 곶값만을 채우기만 하는 것 그런 것과 지금 이 갓난아이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아이처럼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 때론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 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신호드 사목연구소 차장 공재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공재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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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